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4월의 첫날, 우리는 지난주였었는데 우리는 밀렸고요. 미국 시장은 4월의 첫날, 금요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글쎄요, 뭔가 좀 온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리도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오늘도 보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건데 뭔가 좀 시장의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이죠? 종전협상이 된다고 하면 큰 돌파구가 되겠지만 시간이 걸려 보이는 거고요. 실적 시즌이 이번 주 삼성전자부터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는 역시나 좀 어렵다. 결국 오늘도 가는 것들이 리오프닝, 경제재개 관련주로 가는 것들이고요.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 사기는 조금 올랐다는 시각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리오프닝 쪽에서의 매매 기회가 있지 않나. 리오프닝에다가 실적이 되는, 이게 공통분모를 찾으면 더 좋겠죠? 리오프닝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적이 되느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수 확인하겠습니다. 치수는 초반에 좀 약했는데요. 상승반전 했네요. 코스피가 2포인트, 코스닥 또 광고학권으로 올라오면서 장이 또 돌파구는 없지만 쉽게 밀리지도 않는다. 결국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종목별 대응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해제 풀어갑니다. 여러분의 잠겨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해제 시간이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장은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목수로 보자면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도움된다면 시장에서도 또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것들로 우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챙겨가야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혜 전문의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에서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 일단 리오프닝 관련 주 가운데 하나인 항공주입니다. 작년부터 항공주에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테지만 최근에는 이런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김종혜 전문의원은 저희에게 대한항공을 지난 3월 11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3만 2천 원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하고요. 목표가라기보다는 1차적인 어떤 목표치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목표치는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구간에서 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은 그 어려운 구간에서 또 이익을 냈고 이제 만약에 여객족이 풀린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 오른 유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객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장거리 노선의 수익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에서는 경상요인들의 변동요인이 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죠. 달러부채가 많은 기업인데다가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줄였다가 실적 발표를 보고 전반적으로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비중만 들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기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는 정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3만 5천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3월 11일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3월 17일에 제주항공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도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항공주 외에도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곳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적도 좀 괜찮아지면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리오프닝주라고 우리가 꼽아왔던 면세점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 화장품까지 포함해서 그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저는 대부분 낙복과제를 축소하고 있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회복이라는 측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정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에 모두에서 앵코드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그래도 개선 여지가 있는 제품 가격이 이것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화장품처럼 낙복과제에서 회복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항선에 걸릴 때는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다시 또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이 어려운 종목군들, 과거만큼의 영광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종목군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실적이고 그 실적이 시장 기대만큼 눈에 채워지는 종목이 그나마 지수 대비 강하게 혹은 지수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포커싱을 마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항공업은 저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립하고 있는 LCC 쪽에서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구조조정에서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중심이라고 봐서 제주연공에 대해서 또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뭐냐면 KT가 신국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KT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네, KT 역시 제가 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개장에도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KT도 한 3만원 초반대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KT도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KT도 포스코처럼 홀딩스로 나가면서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 또 배당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KT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통신주들도 단순하게 통신 서비스에서 머물지 않고 콘텐츠 서비스라든지 다른 산업과의 부가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5G 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단 ARPU 같은 것들에게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배당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예전에 정말로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KT는 4만 원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배당을 한 2천 원 정도씩 주니까 그게 그냥 락바텀으로 작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주가도 일정 부분 그 정도로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KT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이 다시 성장주 위주 소위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강세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좀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탈가 내릴까 둘 중에서 조건부 탈가 뭐 이 정도일까요?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목표가 4만 원 아닙니까? 지금 가격에서 올라봐야 한 8, 9% 수익률인데 만약에 내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상 빠질 수 있는데 위쪽으로 한 7%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신규 매수로 산다? 그건 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3만 원대부터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익을 더 향유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익을 고정시키느냐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KT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HFR이고요. 5G 시대는 오는가 안 오는가? 진짜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볼 건데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5G 시대가 언제 올까?가 바로 질문입니다. 5G 시대는 왔죠. 그런데 주가 기준으로 보면 절대 오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산업 전반을 보기 위해서 웃으면서 살 얘기는 아닌데 산업 전반을 보기 위해서 FIVG라고 하는 ETF, 5G ETF를 가져와 봤는데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조정받아서 내려간 걸 제외하고도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5G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시장에서 소위 5G라고 불리는 통신장비 주도가 맥락을 같이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구성 종목 보면 전부 반도체 종목,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종목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통신 서비스는 원래 지수보다 부진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 분들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ETF 수익률이 더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NXTG라고 하는 ETF도 있는데 이런 5G와 관련된 ETF들을 보시면 전부 반도체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5G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통신업의 특성상 뭐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주파수 경매를 하고 해당 산업을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좀 빠르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통신사들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신장비 그 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언제 올까? 시기는 이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투자 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는 지금 2년째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 통신장비, 통신 부품주들이 고점 치면서 앞으로 이거 성장할 거야 라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밀었는데 2020년에는 다시다시피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2021년은 회복되겠지 했는데 회복이 안 됐죠. 왜냐하면 돈을 전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제 지원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현재 ETF의 구성상 반도체 종목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은 5G의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기보단 조금 다른 쪽의 종목의 움직임, 산업의 움직임을 봐야 정말 5G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다음 키워드를 열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5G 그러면 이번에도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니까 뭔가 이런 키워드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물음표를 달았던 것은 아마도 그런 대답을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속을 가능성이 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찾을 때 미국 시장의 신고가 종목에서 뜬금없는 종목이 보이면 이게 왜 과연 신고가에 들어왔을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불과한 4, 5일 전, 일주일 전에 가장 이제 신고가 종목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 종목이고 하나는 주니퍼 네트워크라는 거죠. 뜬금없이 이 종목이 왜 신고가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주니퍼 네트워크가 어떤 종목이냐면 통신과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걸 다 안다. 뭐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도 있고요. 보안도 있고요.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솔루션을 거의 턴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회사가 이제 시스코도 있습니다. 시스코는 좀 더 솔루션 쪽으로 기울어졌고요. 하드웨어부터 좀 더 다양한 범위의 통신과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주니퍼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G, ETF는 별론데 왜 이 종목만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버라이전을 포함한 일부 통신사들이 5G 관련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소위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단순하게 과거처럼 5G, 4G 이런 데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IoT와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니퍼 네트워크의 실제 매출 안에는 서버관 통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통신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보안 솔루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뭔가 반응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5G라고 해서 단순하게 5G만 바라보기보다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와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5G 시대, 이번에도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 왜냐하면 단순하게 5G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장의 전반적인 확산 가능성 자체를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4G, 5G, 통신 장비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약간 좀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이 HFR이 주니퍼 네트워크처럼 단순히 4G, 5G의 통신 장비가 아니라 그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맞을까요? 그 예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HFR에만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를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된 주가를 보시면 상대 주가 상으로 차이가 너무납니다. 뭐 KMW, OE 솔루션, 최근에 좀 움직였던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은 저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 HFR은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왜 HFR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이 종목은 지금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죠. 버라이즌 향 매출이 얼마 나올 거다. 그다음에 T모바일 향 매출은 얼마 나올 거다. 그다음에 유선 쪽에서 얼마, 무선 쪽에서 얼마. 거의 확정돼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올해 EPS가 한 3천 원 정도?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구하면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현재 주가에서 6만 원이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핵심 포인트. 단순하게 5G 통신사 향만 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통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통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가 있는, KMW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전환해주는 혹은 광통신을 까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종목분들입니다. 이런 종목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라면 물론 HFR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험부담을 지면서도 사야 된다고 본다면 저라면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종목을 우리가 페어링해서 같이 산다면 저는 비율을 한 3대 7 정도? 그래서 물론 위험도 있겠지만 2년째 속았던 오이솔루션이지만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통신 이런 쪽이 터지게 된다면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실적이 정점치고 떨어졌던 이유가 수출 줄고 이러면서 결국 실적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늘고 삼성전자형 네트워크 장비 수주에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서 저라면 투자할 때 HFR의 3, 오이솔루션의 7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자체가 HFR이니까 그러면 HFR 자체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6만 원 가격은 저는 단숨에 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시력상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20배보다는 조금 낮춰잡아서 혹은 우리가 EPS를 조금 낮춰잡아서 그러니까 PR은 20배를 보더라도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그 3천 원의 EPS가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도 공개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화려한 부활이 시작될까? 자, 빅뱅의 복귀가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근데 이런 엔터 즐겨보세요? 아니면 공부하려고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려고 보실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진 않고요. 저도 나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본 핵심 포인트는 빅뱅이 주력일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누가 뭐래도 YG의 주력은 블랙핑크,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트레저라고 하는 그룹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들이 일본 한 번 돌면 일본 전역을 한 번 돌면 몇백억씩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지금도 긍정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이런 재료들이 계속 녹아들고 있기 때문이죠. 빅뱅의 복귀, 그 다음에 트레저의 활약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호재들은 많지만 그런 호재들이 주가에 얼마나 녹아있는가가 중요한데 어느새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이 내일 돌아오니까 이것만 가지고 주목하기보다는 실제로 주가에 얼마만큼의 호재들이 녹아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긍정적인 시각이었다면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지났지만 지금부터는 약간은 경계신호를 조금씩 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그냥 마냥 지금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의견이 아니라 지금은 경계심을 약간씩 가져야 될 시기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트레저 효과 그러면 이것도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런데 이제 트레저 효과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빅뱅 시대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대비 초기 시대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건 결국은 콘서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콘서트에 가서 MD 상품들의 판매량 그다음에 콘서트의 매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돈이 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이거 못한다. 그래서 엔터주 버려야 된다. 엔터주가 안 좋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의외로 선전한 이유가 뭡니까? 음반 판매량이 버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가장 밑에 깔려있는 진한 파란색의 블랙핑크가 견인을 했고 그다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트레저가 작년부터 터져주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레이 키즈나 JYP 엔터의 스트레이 키즈나 스트레이 키즈도 얼마 전에 빌보드 1회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BTS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NCT, 스트레이 키즈급의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호재잖아요. 그런데 주가에 녹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지금처럼 콘서트에 가지 못했던 팬들이 콘서트에 못 가는 돈을 음반으로 사줬던 말이죠. 그것도 여러 장씩. 그런데 내가 콘서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니까 여전히 예전처럼 음반도 5장씩 사주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또 가고 이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스러운 거죠. 과연 내가 직접 콘서트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데 예전처럼 음반을 똑같이 5장씩 사줄까? 그러면 NCT의 100만 장, 200만 장 그다음에 스트레이 키즈의 100만 장 트레저의 100만 장 이게 계속 가능한 그림이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좋게만 봤던 것을 이제는 조금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쓰는 돈이 MD 상품이나 이런 쪽에 상당 부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반 판매량은 예전 대비 줄어들진 않을까?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는 실적 대비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다음 키워드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다음 키워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살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 상 봤을 때 저쪽에 PR 밴드, PBR 밴드 상 봤을 때 PBR은 약간 애매해 보이고요. PR은 만약에 예상된 실적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지금 키움증권에서 보고 있는 예상 실적이 나와준다면 그렇게까지 비슷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정말로 사람들이 실제로 콘서트에서 아티스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반 판매량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MD와 콘서트까지 터진다면 이거 전반적인 매출과 이익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추가 성장 모델로 밀고 있는 NFT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막 붙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뭔가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매수 사인부터 누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저는 X 그 다음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실적 발표 이전에 일정 부분에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금 해제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인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